저거 불 꺼진다, 저거. 불쟁이, 불 동생. 불 잡아요? 불 필요 없잖아, 이게. 아니, 저거 말려야 돼서. 내 것도 맞고 있는 거 아니야, B? 좀 마르긴 했어, 준웅아? 많이 좀 마르긴 했는데 형 거 좀 다시 젖은 거 같아. 더 젖었다고? 형 거 더 젖어졌어. 도와주러 갈게. 더 젖었다네. 형, 이거를 여기다 놔두면 어떡해요? 이거 형이 빼는 거예요? 내가 한 거 아닌데? 언제 올지 모르니까. 이거 좀 된 거잖아. 영국아, 네 신발 탔는데? 영국아, 네 신발 탔는데? 뭐라고? 어디 갔다 왔어? 수치 형 거 신발. 수치 떨어졌어, 네 신발 위로 떨어졌어. 볼록 튀어나왔는데? 진짜? 그러면 그거... 녹았나 봐.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데도 좀 태울까? 누가 완전 탔어? 신발? 네. 아, 형 탔네요. 탔어요. 봐라. 녹았어. 아니 녹았어, 녹았어. 고기 탄 거 참고 돼 버렸다, 이거. 아, 이건 안 닦이는 거잖아. 녹아 버린 거 같은데. 여기 산 지 얼마 안 됐지. 뭐라고? 여기 산 지 얼마 안 됐지. 얼마 안 됐지. 고기 Britain. 고기 준비를 해봤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